센터 연주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2번 역시 추천사 먼저 들어보면서 소개해 드리죠. 참가 번호 2번 힙합에서 모던 로그룹 M I K 에서 솔튼 페이퍼로 남자의 변신은 무죄 솔튼 페이퍼 안녕하세요 에피카이의 타블로입니다. 음악 잘하는 저의 친구 솔튼 페이퍼를 소개하겠습니다. 에피카이 제4의 멤버 네번째 멤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원오버카인드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을 참 잘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솔튼 페이퍼의 음악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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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댈 곳이 없는 둘이 서로에게 기대고 이렇게 쉬어가네요 듣고 싶었던 말들을 서로 속삭여주고 이렇게 잘 드네요 눈을 뜨면 내 곁에 없더라도 이 순간이면 돼요 서로가 꿈꿔왔던 영혼은 아니라도 지금 완벽해요 반쪽이었던 둘이 서로에게 안기고 하나가 되어가네요 가진 게 없는 둘이 몸과 맘을 나누면 세상을 가지고 보내요 눈을 뜨면 내 곁에 없더라도 이 순간이면 돼요 서로가 꿈꿔왔던 영혼은 아니라도 내 곁에 없더라도 음 음 집중이상 이름은 PUBLIC 12 The way you are We are perfect The way we are Will you stay 내 곁에 이 조금 가네 And will you stay 이렇게 버려진 내 삶에 Not today 솔트앤페이퍼의 완벽해요 함께 들었습니다 잠깐 보도 2번이었습니다 아직 투표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에 드신 분들 숫자 2 적어서 계속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박신혜씨가 탤런트 박신혜씨가 피처링을 해 주신 곡이에요 원곡이 오늘은 혼자 라이브를 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7분 동안만 투표를 받기 때문에 곡이 꽤 길었어요 5분이었어요 그래서 투표할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